자 오늘 아이보리 칼라와 초코브라운 칼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욕심나지만 그래도 둘 다 욕심나신 분들 둘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초코브라운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렇게 나뭇결무늬가 다 보이시죠? 손잡이 부분까지도 이런 결무늬가 입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주방에서도 우리 요리하는 공간인데 비좁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통조림이라든지 밀폐용기 저는 심지어는 도자기 밀폐용기도 이 안에 넣고 잘 쓰고 있는데 하중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무거운 거 끝없어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양제, 구급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들 이 안에 넣으면 그때그때 찾아쓰기 쉽고 먼지 안태서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근데 오늘 어떤 칼라를 하시더라도 원플러스 원세트를 하시면 6만 9천원짜리 3단 서랍장 드릴 거예요.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은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침대 옆에 협탁처럼 딱 쓰셔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처럼 협탁처럼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우리 마스크팩 딱 하고 붙이고 딱 옆에서 그대로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네요. 그럼요. 얼마나죠. 여성용품. 화장품도 이렇게 쓸 게 많아요. 많죠. 그런 거 다 이 안에 딱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13단이에요. 총 13단을 다 드릴 거. 근데 이게 5단, 5단, 3단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두고 쓰셔도 좋지만 전 더 좋은 건 티벌리는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낮출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높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저쪽에도 저희가 뒤에도 저거 좀 높은데 하시잖아요. 7단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럼요. 8단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오히려 낮추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를 저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내 마음대로 한번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방, 저방에 따라서 한번 바꿔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주문 전화 시작됐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조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니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방송에서만 3단 서랍장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6만 9천짜리 3단 서랍장 딱 받으시면 13단 최다로 3개 수납장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만 드려요. 오퍼버까지 오늘 또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조건은 10월 마지막. 여러분 빨리 오시면 앱으로 오시게 되면 가격까지도 낮춰가세요. 14만 9천 6백원이라는 가격 딱 잊으시고요. 오늘 결제는 11만 9천 6백 80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립금이 1만 6천 원 이상이 쌓여요. 릴레이팡팡까지. 그러면 지금 거의 10만 원대 초반? 완전 초반. 이런 가격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최다 총 13단인데. 그럼요. 오늘 빠르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만 개 돌파 특집전에서 방송에서 드리는 혜택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주문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집 정리 싹 해보시자고요. 정리를 잘하고 수답을 잘해야 집이 더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